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대살로니카 전서 5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오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어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이제 단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정말론 바로 알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이크를 안 들고 나갔어요. 지난주에 올라온 간증인데요. 이번 주 주버에 나온 것처럼 전도 대상자 네 명을 써내서 이렇게 전도하기로 했는데 써내기로 하고 벌써 한 주 사이에 열매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네 사람 전도 이렇게 빨리 이루어질 줄 몰랐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간증인데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변목사님께서 1년 동안 네 명 전도할 사람을 작정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학원에서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 중1반 남자아이들 네 명이 바로 떠올랐고 다음 주에 그 아이들 이름을 적어서 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목요일날 중1반 수업 시작 전에 한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잘못 부딪혀서 오른쪽 눈을 뜬 채로 친구의 겉옷에 눈동자가 스쳤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오른쪽 눈이 흐리고 잘 안 보인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기도해 줄까 하니 순순히 해달라고 해서 눈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이제 좋아질 거라고 하고는 곧 수업을 시작하려는데 다른 아이가 아까 기도하신 게 뭐냐는 질문을 하길래 간단히 얘기해 주고 넘어가려는데 그때부터 네 아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계속 질문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장난꾸러기들 모습이 아니고 너무 진지해서 끊고 수업을 할 수가 없어서 인도하시는 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체 수업 시간이 1시간 반인데 1시간 정도 그렇게 질문에 답하며 복음을 전하고 나니 아이들이 예수님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다 같이 앉아서 각자 회개 기도를 하게 한 후 영적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한 아이는 기도하고 나서 불안했던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다고 하며 앞으로는 수업이 시작할 때와 끝날 때 매일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수업 시작 전에 성경 말씀도 조금씩 읽어 달라고 합니다. 4명 다 가족들이 믿지 않고 특별히 한 부모님은 강한 불교신자시고 학원 특성상 부모님들이 불만을 제기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학원을 끊어버리면 저보다도 경영을 책임지는 원장 선생님께 어려움이 생길 것 같아 여러모로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 원장님 그런 문제로 불만을 제기하시는 부모님이 있다면 원생 일을 각오하시겠다고 저보고 아무 염려 말라고 하십니다. 원장님은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시지만 신실한 신자십니다. 이 학원에서 일한 지 3개월 정도 되었는데 그동안 아이들 영혼을 위해서 기도는 했지만 학원 특성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번 일로 인해 제가 더 놀랍고 힘을 얻었으며 이제 작정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까 해서 글을 올립니다. 아이들도 나중에 제가 지난주에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과 명단 낼 생각하고 있었다고 얘기하니 와 우리네요 하며 놀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 그 눈 다친 아이는 다음 날 물어보니 이제 괜찮아요 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하면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안에서 그렇지 그냥 다 길거리 나가서 전도하라는 것도 아니고 다 아파트 문 두들기고 전도하라는 것도 아니고 일단 자기 교재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험을 절하는 것은 용기만 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전도 대상자 오늘 작정하셔가지고 써서 그렇게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해 굉장히 위기였죠. 아마 우리가 2단으로 매도다닌 해보다도 지난해가 내 평생 제일 위기였던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교회가 너무 타격을 많이 받았고 또 질이 안 좋은 그런 문제들이 터져서 성도들도 참 충격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난 성도들도 수백 명이 넘어요. 한 500명 이상이 교회를 떠난 것 같아요. 그렇게 타격을 받을 만한 문제들이었어요. 이게 한 500명이 교회를 떠난 게 문제가 아니고 성도수가 계속 줄어들어가지고 저 자신도 굉장히 이렇게 멘붕 상태라고 그러나요? 목회하면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나가야 되나 어디까지가 바닥일까 그 다음에 이제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 걸까 그런 생각까지도 할 정도로 교회가 무너지는 거 아닌가 그런 위기의식을 그냥 계속 느낄 정도로 교회가 타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안정을 찾기 시작해가지고 지난주 성도들 출석한 인원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됐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되고 오늘도 일부 예배 때문에 본당이 가득 차고 많이 회복돼서 이제는 조금 더 오고 들어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이제 안정이 됐다. 참 위기였는데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이 됐다.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4명씩 또 전도 대상자를 정해서 열심히 전도하면 앞으로 더 크게 부응할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갖게 됐고 그 다음에 통합에서도 억울한 사람들을 풀어준다고 총회 홈페이지에 공지가 나가지고 제가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우리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뭐 다 묵회자들이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금방 이해를 해요. 이게 매도당한 거구나. 이게 유단성이 없으니까. 주장하는 것에 전혀 유단성이 없으니까 매도당한 것이구나. 그리고 대부분 도와주려고 해요. 대부분 도와주고 이번에 이렇게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그래서 지금 전망이 굉장히 밝습니다. 전망이 굉장히 밝은데 끝까지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사실 여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입김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최상경에게 속아가지고 또는 최상경에게 돈을 계속 받고 이러면서 길들여진 교수나 목사들도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현재로 봐서는 굉장히 밝습니다. 전망이 밝고 6월인가 7월 안에 다 끝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쩌면 몇 달 안에 통합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잘못된 결정을 해제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은데 아무튼 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만에 하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사실 저는 이단이라는 누명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졌어요. 많이 익숙해져가지고 뭐 견딜만 해요. 견딜만 하고 옛날에 많이 억울했어도 지금은 막 이렇게 목해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내 그릇인가 보다. 주님의 결정이 항상 옳겠지. 뭐 그러고 감사함으로 그냥 목해를 하고 있는데 자녀들도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생각해 보면 참 그래도 풀 수 있으면 풀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에 나섰는데 이런 일이 저에게는 굉장히 귀찮은 일이에요. 제가 해야 될 일들도 있는 데다가 이거는 뭐 다 내가 만나야 돼. 사람들을. 다른 일들은 다 뭐 직원이니 부교육자들 시켜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사람을 만나도 딱 내가 만나야 돼. 내가 만나서 막 우리가 돼서 뭐 거의 아는 바가 없는 사람을 처음부터 딱 설명을 해야 되고 몇 시간을 한 사람 만날 때마다 몇 시간을 설명을 해야 되고 또 글을 하나 써서 제출을 하더라도 전부 결국은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저기 때문에 결국은 전부 제가 써야 돼요. 제가 딱 다듬어야 되고 서류 하나를 내도 결국은 제가 다 다듬어야 되고 제가 보통 피곤하고 시간도 많이 가고 보통 이게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 망설였는데 그래도 이번 기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무튼 시도를 해보는 게 맞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전막은 좋고 그 다음에 교회도 이제 안정이 돼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안정이 돼서 감사하고 앞으로 좋은 일들만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대사람교전서 1장 1장이 아니죠. 5장 1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종말론 바로 알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구원론에 대해서 계속 설계했죠. 저는 워낙 구원론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하는데 구원론 설교를 좀 안 하고 싶었어요. 나도 이제 구원론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런데도 또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구원론이고 또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구원론이고 그런데 오래간만에 이제 구원론이 아니라 종말론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집에서 밥만 먹다가 간혹 외식을 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별식이 될 것 같아요. 단순히 맛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꼭 갖춘 그런 중요한 설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부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종말론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왜 종말론을 다루고 있느냐 바울이 어떻게 대사로니가 성교를 시작하고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가 이게 사도행전 17장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10절 그들이 안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대사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메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메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우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바울이 대사라니가에 가서 성교를 처음으로 대사라니가에 간 거예요 대사라니가에 가는 지역에 처음으로 가서 성교를 했는데 많은 열매가 맺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결신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부흥하니까 시기하는 사람들이 거짓말 지어내고 매도하고 이런 것처럼 바울의 사역에 많은 열매가 맺혀지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해가지고 소동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고소를 했는데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바울이 가이사회에 다른 임금이 있다 그런다 그러니까 바울을 로마에 대한 어떤 반란자 로마에 대한 로마 황제에 대한 어떤 반역자로 매도를 해가지고 사형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바울을 베레아로 피신을 시켰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대사라니가 유대인의 회당에서 3주 동안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대사라니가에 머문 기간은 3주 이상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 그러면 빌리뽀서를 읽어보게 되면 바울이 대사라니가에 머문 기간 중에 빌리뽀 교회로부터 두 번 재정적인 후원을 받았어요 그것이 빌리뽀서 4장 15절, 16절에 나와 있는데 대사라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야 또다 그랬어요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가 성교비를 두 번이나 보내줄 정도라 그러면 그런 시간이라 그러면 3주 가지고는 짧죠 그래서 실제로는 3주 이상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3주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고 하지만 바울이 회당에서만 말씀을 전한 건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인슐라라고 그러는데 인슐라 그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주상복합센터 있죠 주상복합센터 위에는 사람들이 살고 밑에는 장사하는 곳이 있고 그런 곳인데 그곳에서 바울이 일하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실제로는 약 3개월 정도 대사라니가에 머물렀을 것이다 대부분 주석가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뭘 뜻하냐 그러면 바울이 대사라니가에 복음을 전하고 신자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돌볼 시간이 길어야 3개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라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초신자들이에요 가르침을 많이 받지 못한 초신자들이에요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계속 양육해야 되는데 이제 바울은 음해를 받아가지고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바울은 디모델을 통해서 대사라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은 뜻밖에도 대사라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외부의 협박 또 외부의 공갈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잘 유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바울이 피신을 냈는데 그 피신한 바울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바울을 사랑하고 있고 또 바울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이런 좋은 소식을 이제 디모델이 바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델이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대사라니가 교회의 한두 가지 문제점들에 관해서 바울에게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종말론에 대한 오해예요 성도들이 초신자들이고 가르침을 침부분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종말론에 대한 오해가 생겨서 교인들이 심각한 혼란과 무질서에 빠져 있다 이런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종말론에 관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종말론에 관해서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이 비슷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종말론에 대한 양극단이 존재합니다 무관심 그리고 심취 그것이에요 양극단이에요 종말론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합니다 목회자들도 신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종말론에 무관심해요 이런 사람들은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상당수가 좀 세상적인 사람들이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종말론에 완전히 빠져 있어요 종말론에 푹 빠져 있어요 열심히 대단하고 바르게 살려고 그러는데 뭔가 사람들이 범상치 않아 좀 광신적이야 딱 봐도 그렇죠? 들어보면 뭔가 좀 광신적인 그러면서 염세주의적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교회 안에 양극단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종말론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든지 교회를 가만히 보세요 무관심하든지 아니면 푹 빠져 있든지 이렇게 양극단만 존재하지 여러분 종말론을 성경적으로 균형 잡힌 게 잘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은 다른 주제에 비해서 잘 정리가 돼 있지 않습니다 또 종말론에 관한 오해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신천지처럼 신천지가 뭘 들고 나와요? 요한계시록을 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을 들고 나와서 교명한 이야기들로 영혼들을 속이는 거예요 신천지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신천지가 세천지로 이름을 바꿨다고 그러는데 세천지나 신천지나 이건 확실한 이단인데 신천지 여기 신천지 있어요? 신천지 다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신천지로부터 이만이로부터 사명을 받고 지금 여기 침투해 있는 사람 절대 손 안 듭니다 왜냐하면 신천지는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성경에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모습에 참여한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지어내는 자마다 거짓말하는 자마다 이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신천지는 100% 지옥 갑니다 이만이부터 신천지는 100% 지옥 가요 지금 누가 인상 찌푸드리나 잘 봐요 여러분 낮과 밤은 분명한 거예요 낮은 낮이고 밤은 밤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거짓말은 잘못된 거예요 거짓말하면서 올바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를 떠나서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 거짓말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천지는 거짓말로 교회 안에 파괴들고 거짓말로 미리 어른 정보로 예언을 하고 떠들어대고 거짓말을 계속해서 사람들을 유혹해 여러분 신천지는 마귀입니다 신천지는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신천지에 있는 사람은 회개치 않으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장담하지만 100% 지옥에 갈 것입니다 아! 여기 신천지에서 지령받고 온 사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밤은 낮에 아니에요 낮은 밤이 아니에요 낮과 밤이 분명히 구분되는 것처럼 거짓말과 진실 이거는 분명히 구분되는 것이고 거짓말은 잘못된 거예요 거짓말은 절대로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에요 거짓말은 절대로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고 마귀는 거짓말쟁이오 거짓의 압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스스럼 없이 하는 이 신천지 집단 거기에 속해 있다면 본인이 마귀에게 미혹이 된 거지 절대로 본인이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랍니다 신천지 바깥에서 자꾸 나눠준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받지 마세요 뭐 이렇게 나눠주고 교회에서는 절대로 밖에서 안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밖에서 나눠주는 거 있으면 절대로 받지 말고 여러분 교회 직원들에게 알려서 제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종말론에 대해서 이렇게 종말론이 잘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들이 종말론의 틈새를 노리고 노리고 들어와서 많은 영원들을 그렇게 미워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법문에 나오는 종말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종말론에 대한 오해를 하나하나 바로잡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릴 것인데 첫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오해하지 말자 테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5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메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오 낮의 아들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순서대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래서 종말론에 심취한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해요 예수님이 올 때가 임박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예수님 오실 때가 몇 년 안 남았다 지금은 이제 진짜 마지막이다 당장 오실 것처럼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올해 안에 오신다 내년 안에 온다 어떤 사람들은 날짜까지도 정하죠 날짜까지도 정하고 때와 시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쓸 것이 없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쓸 것이 없다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이라 사도행전 1장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그러니까 여러분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야 정상이죠 쓸 게 없어야 정상이죠 자꾸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치우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것도 여러분 그날이 예수님의 재림 날이니까 결국 종말론에 관계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양형규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다른 신약 성경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날이 얼마나 빨리 올지를 보여주는 시간표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저자들이 모든 저자들이 시간표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언제쯤 올 것이다 몇 년쯤 남았다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나도 워낙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이 임박한 것처럼 내가 어렸을 때부터 떠들었기 때문에 나는 세계 최대 기회를 세울 꿈을 갖고 있었는데 세우기도 전에 예수님이 오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빨리 세워야 된다 빨리 예수님이 오기 전에 빨리 세워야 된다 그리고 성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막 계획을 쫙 짜고 그랬어요 적어도 목격이 시작하고 20년 안에 끝내야 된다 예수님 오실지 얼마 안 남았다 다 분위기들이 그랬어요 나중에 전국 간증들하고 많은 사람들이 곧 오실 것처럼 올해라도 당장이라도 곧 오실 것처럼 호들갑들아 막 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데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는 지금은 관심이 없어 거기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어 그건 모른다 앞으로 100년 후에 오실지 1000년 후에 오실지 500년이 더 남았을지 하나도 교회 역사상 호들갑을 떨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건 아무도 모른다 그건 아예 신경 쓸 문제가 아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믿고 깨어있어서 준비하면 되는 것이지 그건 관심 가질 게 못된다 그렇게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가 됐어요 바흘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자료들이 예수님의 구체적인 재림식에 대해서는 침묵했어요 그건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재림식에 대해서는 관심을 끄세요 빨리 오시든 늦게 오시든 관심 갖지 마세요 내년에 오시든 심전위에 오시든 100년 후에 오시든 1000년 후에 오시든 관심 갖지 마세요 믿습니까? 그거는 비밀이에요 그건 비밀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에 뭐 때문에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관심을 가지니까 성경이 허용하지 않는 불건전한 관심을 가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선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FF 브루스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죠 FF 브루스가 이렇게 썼습니다 인자의 강림에 대한 경고 중 예수께서는 노아의 날과 그 이후 소동과 그 주변 성읍의 검인들이 갑작스런 재앙에 덮쳤을 때 전혀 위험을 눈치채지 못하고 일상적인 평안을 추구하던 상황을 청중들에게 상기시킨다 노아의 때나 로세 때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아무런 전조도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오늘이 있었던 것처럼 내일이 있고 이번 주가 있었던 것처럼 다음 주가 있고 올해가 있었던 것처럼 내년이 있고 그렇죠? 평화를 누리면서 그냥 평안한 줄 알고 안전한 줄 알고 살았어요 소동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받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홀연히 심판이 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림은 그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도 불신자들에게 그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사라니카 교회의 성도들은 왜 평안하다고 생각했는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는가? 이게 그들에게 쓰는 편지니까 그들이 평안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했느냐? 이 대사라니카라는 도시는 친로마적인 도시예요 친로마적인 도시 그래서 로마 제국의 이데올로기인 팍스 로마나를 누리는 곳이에요 팍스 로마나가 뭐냐? 로마가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당시 세계를 평정을 했어요 그 평정을 하고 무용로를 만들었습니다 또 군사력을 통해서 여행할 때 강도들이 많고 도적이 많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위험한 시대였는데 그 여행을 안전하게 했어요 안전하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상인들이 무역하기가 좋은 거예요 상인들이 무역하기가 좋고 교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니까 부유해지는 거예요 도시들이 부유해지고 사람들이 부유해지고 평화를 누리고 이게 여러분 팍스 로마나인데 대사나닉교회의 사람들은 특별히 그 덕을 톡톡히 보았습니다 왜냐? 그러면 악티움 해전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그 악티움 해전 때 대사나닉가라는 도시는 옥타비오누스와 또 안토니우스 이 사람들의 편을 들고 큰 도움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승리를 거두고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사나닉가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특별히 호의를 받은 그런 도시인 거예요 호의를 받고 지원을 받는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나닉가 사람들은 우리는 평안하다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를 해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우리는 번영하고 다 형통하고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면 그런 안전은 아무것도 아니다 죄질임을 준비하지 않으면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일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이렇다고 평안한 게 아니에요 죄를 회개해야 평안한 거예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죄로 회개해야 평안한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평안한 거예요 거룩을 치고 해야 평안한 거예요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해야 그래야 평안한 거예요 이들은 그래야 되는데 그냥 로마의 심을 믿고 평안하다 돈벌이 잘 된다고 그렇죠? 신변상 안전하다고 여러분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에게 경고를 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타이타니코에 대해서 다 아실 거예요 타이타니코 영화도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인데 타이타니코가 빙산하고 충돌을 했을 때 큰 충격이 있었어요 그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일시의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불과 2분, 3분 안에 다시 파티가 시작됐어요 평상시로 돌아가서 파티가 시작됐어요 그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평안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 그러면 타이타니코는 굉장히 큰 배고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어요 이 배는 절대로 침몰되지 않는다 이 배는 절대로 안전하고 절대로 침몰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코로나 여러분 얼마 두 시간 안에 거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음장까지 차가운 어떻게 하느냐 영화를 봤거든요 여주인공이 파들파들 떨고 얼음장같이 차가운 바닷물의 수장이 돼서 대부분 사람들이 멸망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하고 있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 식으로 종말이 임한다 바로 그런 방식으로 멸망이 임한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또 여러분 그것이 바울의 경고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로 39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대살로니카 전서 5장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 더 불행할까요? 아니면 아주 가난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불행할까요? 지상의 낙원이라고 하는 저 뉴질랜드라든지 호주라든지 아니면 은퇴한 사람들이 제일 선호한 데는 저 캐나다 벤쿠버라든지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이 더 불행할까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가난한 나라에 살고 아프리카에 살고 이런 사람이 불행해 보여요 내가 볼 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는 부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라인하르트 본캐 목사님을 통해서 큰 부응이 일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기독교적인 데가 오히려 아프리카에요 미국도 아니고 미국은 음녀 같아 교회도 음녀 같고 동성애 인정애고 이건 창기들도 아니고 교회가 무너졌어요 한국 교회도 엄청 부패했지 오히려 조회다운 교회는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뉴질랜드 가봐요 자연경치 좋죠? 내가 볼 땐 그렇게 좋지도 않던데 아무튼 되게 좋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가 세계에서 제일 오염도 안 되고 좋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연경치 좋죠? 내가 거기 사람들을 보니까 좋은 경치 호수가에서 수영하고 요트 타고 예를 들어서 경치 좋은 데를 돌아다니고 음식을 먹고 내가 볼 땐 짐승들 같아 내가 볼 때는 뉴질랜드 사람들이 짐승들 같아 내가 볼 때는 저 하와이에 여행지구 경치 좋고 바다 색깔도 예쁘고 그죠? 내가 볼 때는 하와이에 사람들이 짐승들 같아 저 캐나다 벤쿠버 그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짐승들처럼 보였어요 내가 벤쿠버에 옛날에 부봉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짐승인지 무슨 사람이냐 내가 볼 때 캐나다 사람들은 동물이다 동물 이건 사람이 아니다 깨어나라 왜요? 좋은 자연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세상에 누릴 거 평안하다 안전하다 예수님들의 피로도 못 느껴 열심히 신앙생활에 피로를 못 느껴 그냥 일하고 돈 벌어서 또 시즌 되면 다 유럽으로 놀러가고 어디로 놀러가고 아니 저게 개들이 사는 방식이지 저게 들깨들이 사는 방식이고 저게 들짐승들이 사는 방식이지 저게 무슨 사람이 사는 방식이냐 이게 잘 사는 나라들에는 이게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여러분 조건 가지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게 멸망의 지그릇길입니다 도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힘들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돈을 믿고 거기서 안정감을 찾기 때문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것이 여러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점점 국민소득이 올라가면서 지금은 뭐 옛날에는 제주도도 적인데 요즘에는 명절 때나 공휴일 때때면 해외 나가는 사람들이 공항이 마비될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이제는 해외여행도 하고 살마다 그럴지 몰라도 내가 볼 때 대한민국 사람들도 점점 짐승처럼 돼가고 있어 점점 짐승처럼 돈 버는데 이익 문제는 그 부동산 주인처럼 양심이 없어 양심이 그런데 그게 일부가 아니라 지금 다수가 그런 게 문제예요 부동산 업자들의 일부가 아니라 소수 좋은 분들도 있겠지만 다수가 막 그래요 양심이 없어 양심 정상적으로 돈 버는 게 아니라 그냥 사기 쳐서 돈 버는 돈 버는 데는 짐승들처럼 짐승은 룰이 없잖아 룰이 사자가 하이에나가 딱 그냥 있는 힘 다 해서 뛰어가고 그냥 물어뜯고 막 그래서 뭐 잡아두면 사자 와서 그러면 들어봐도 그냥 뒤로 물러나야 되고 동물의 세계 보면 점점 인간의 세계가 그렇게 돼 양심이 없고 짐승처럼 그냥 이익을 쫓아가 이익을 정말 그래요 여러분 교계까지도 목사들 세계까지도 예의가 아니고 이거는 뭐 관공서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주민들도 봐봐 오늘 또 이상한 데 간다 나 차 타고 가다 보면 뭐 결사반대 뭐 결사반대. 나는 그 옆에 결사 찬성 이렇게 써놓고 싶어. 자기 땅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자기 땅을 합법적으로 개발하겠는데 증축하겠는데 지들이 왜 결사반대냐고. 그냥 죽어라 차라리. 결사가 죽기를 불쌍한 거 아니? 그렇게 죽는 게 소원이면 죽든지. 너무 심포들이 잘못됐어. 국민이. 여러분 나가서 보세요. 여기저기 결사반대. 자기 땅 아니야. 불법도 아니야. 그런데 그냥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야. 내 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내 이익만 생각하는 거야. 그게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고 시민이고 주민이고 그래. 참 이 나라의 미래가 참 걱정돼요.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심포가 바뀌어야 돼. 심포가. 난 옆에다가 막 결사반대 그런 데다가 진짜 현수막 걸고 싶어. 결사 찬성. 여기 우리 지을 때도 제일 극심하게 반대한 데가 이 옆에. 지금 짓고 있는데. 죽어들은 왜죠? 현수막 걸고 제일 돈 뜯어내려고 극성 뜯는 데가 바로 여기거든. 아니 자기들도 조금 있으면 지을 거면서 그 짓들 했다는 말이야. 이게 인간이 이게 무슨 짐승이지 인간이냐. 그다음에 짐승들처럼 그냥 룰도 없고 양심도 없고 법도 없고 그냥 네 배나 채우고 돈 벌고 남 다음에 잘 먹고 여행 가고 해외여행 가고 유럽여행 가고 그리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유럽은 여기에 완전히 씌여 있어. 잘 사는 나라들. 캐나다, 미국, 유럽. 또 아까 말한 그런 좋은 환경에 있는 나라들. 이게 일부가 아니라 그냥 거의 단체로 사람들을 마비시켰어. 사람들을 겉보기에는 점점에도 짐승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도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다. 소득이 올라가면서 대한민국도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다. 평안하다고 그게 진짜 평안한 게 아닙니다. 안전하다고 그게 진짜 안전한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 평안, 그 안전이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주림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거룩을 치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신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쓰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 말씀해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어둠에 있지 않냐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오, 낮의 아들이라 예수님은 밤에 도둑같이 오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데 도둑이란 말을 썼을까? 도둑같이, 도둑이란 소리가 아니고 도둑같이 오신다. 도둑같이 오시는데 이 표현의 첫째 의미는 도둑이 불시에 오죠. 도둑이 약속하고 옵니까? 그러면 도둑은 불시에, 그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불시에 오십니다. 예수님도 이 표현을 같은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9절로 40절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바울은 또 다른 표현으로 이 점을 강조했는데 도둑이라는 표현에 이어서 잉태된 여자에게 임하는 해산의 고통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도둑, 그 다음에 해산, 진통을 하고 있는 여자, 그렇죠? 해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 공통점이 뭐예요? 지금 진통하고 있는 여자가 아니라 해산을 앞두고 있는 여자. 도둑과 해산을 앞두고 있는 여자. 공통점이 뭡니까? 예기치 못한 때 온다, 그렇죠? 예기치 못한 때 온다. 미리 예측할 수가 없다. 여러분 주의 날은 예기치 않은 때 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비하지 못하고 멸망을 받습니다. 자꾸 때와 시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오히려 준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때와 시기에 관심을 갖는 이런 기회주의적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충실한 것, 그렇죠? 항시 신앙상환을 제대로 하고 충실한 것.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들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다음 구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오, 낮의 아들이라. 시안부 종말론이 뭔지 알죠?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신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또 유사 시안부 종말론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온다. 이렇게 단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올해 안에 꼭 온다. 3년 안에 꼭 온다. 5년 안에 꼭 온다. 이게 유사 시안부 종말론이에요. 그 사람들이 방금 전에 읽어드린 이 구절의 근거에서 자신들이 제림의 시기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랬기 때문에. 과거에 사회적인 큰 불의를 일으켰던 시안부 종말론자 이장님 씨나 유사 시안부 종말론자인 토마스 주남 그리고 그의 측근인 박마이클 목사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 해 전에 박마이클 목사가 미국에서 메일을 보냈어요. 그 자료에 보니까 방금 전에 읽은 구절 또 성경에 다양한 구절들을 여러 장을 써서 결론이 뭐냐? 예수님의 제림 날짜를 알 수 있다. 예수님 제림 날짜를 알 수 있다. 예수님이 몇 년도쯤에 오신다. 이런 얘기예요. 날짜를 딱 정하지 않아도. 그런데 그게 토마스 주남이 다 동의하는 내용. 그래서 토마스 주남이 어떤 자매가 환상을 벗는데 몇 년이 크게 보였다. 그날 예수님이 제림한다고 토마스 주남은 믿었어요. 그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그때 예수님이 제림한 거라고. 그래서 내가 토마스 주남하고 관계를 끌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잘못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토마스 주남이 지역에 가는 크리스천을 추천서도 쓰고 그래서 그 책이 유명해지고 그랬는데 변승우 목사가 나중에 토마스 주남을 배신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변시가 변절자 변시가 아니야. 내 변시를 자꾸 우리 변시가 오해를 많이 받아요. 변사또하고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 변사또하고 완전 무관합니다. 완전히 다른 성입니다. 한자가 다릅니다. 한자가. 꼭지변이고 우리는 가변이에요. 아까 강가를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참 분위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강가, 바닷가, 시내가 할 때 그 가변이에요. 가변.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 우리는 변하다고 아무... 변시하면 자꾸 변소 막 이랬는데 변소 변하고도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가 강가에 똥을 즐겼나?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해야겠죠? 아, 그래서 제가 토마스 전하고 관계를 끊은 거예요. 이건 성경을 잘못 알고 너무 미혹이 됐다. 게시들을 정확하게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영적으로 잘못했다. 바르지가 않다.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일 수 있고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일 수 있지만 아무튼 이게 영적으로 정확하게 게시를 받은 것도 아니고 이게 뭐가 문제가 많다. 그리고 주변에 너무 그런 목사들이 있으니까 제대로 지도를 못 받아가지고 잘못된 영향들을 받아서 결국 여러분 그런 시험부 종말론적으로 이렇게 키우는 그래서 그걸 알고 제가 그 다음에는 관계를 끊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서 바울이 말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2절에서 도둑같이라는 표현은 불씨의 그런 뜻이에요. 알지 못하는 시간, 얘기치 못하는 시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 데서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4절에 나오는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 말씀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불씨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시기를 알 수 있지만 깨어있는 자들은 예수님 재림시기를 알 수 있다. 성경에도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그러나 도둑같이라는 말에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씨의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도둑같이라는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10자로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주다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런 말씀 있죠? 그런데 문맥을 자세히 해보세요. 두 번째 도둑같이라는 말이 어떤 뜻으로 쓰였느냐 시기를 알 수 있다는 뜻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도둑같이 와서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는다. 불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도둑같이 와서 그들을 멸망당한다. 그들은 멸망을 피하지 못한다. 그러나 예수님이 도둑같이 와서 너희를 멸망시키는 신자들은 바른 신자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그런 의미로 쓰인 거예요. 두 번째 의미로 사절에서 도둑같이라는 말이 쓰인 것이에요.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 이런 면에서는 불신자나 신자나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결과에 대해서는 천재차이에요. 불신자에게는 도둑이 와서 파멸시키는 것 같은 멸망의 날이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여러분 신자들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입니다. 믿습니까? 도둑같이 와서 우리를 파멸시키는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2절과 달리 4절에서는 도둑같이가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로 쓰였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게 여러분 성경은 의미라고 하면 그래서 문맥을 잘 봐야 돼요. 단어가 비슷하다고 같은 뜻이 아니에요. 실제로 2절에서 도둑같이는 불시에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온다. 이런 시간을 알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뜻으로 된 거고 4절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를 멸망시키러 오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구원하러 오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쓰인 것인데 그 의미가 뭐로 결정이 되느냐. 문맥에 의해서 드러나고 문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으냐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문제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이 그날이 도둑같이 신자들에게 임할 수 없다. 그러면서 왜 그러면 그날이 도둑같이 임할 수가 없느냐. 왜 도둑같이 임할 수가 없어요? 불신자들과 달리 신자들은 그날과 그때를 알기 때문에 도둑같이 임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들의 추측이지. 단어만 알고 사람들이 추측한 거지. 문맥에 의하면 불신자와 달리 신자는 그날과 그때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알 것이기 때문에 도둑같이 임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다른 이유를 말했어요. 그 이유가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이게 이유예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오. 낮의 아들이라. 이게 도둑같이 임할 수 없는 이유예요. 재림의 날짜를 알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너희는 저 어둠의 아들인 밤의 아들인 불신자하고는 다른 존재들이다. 그 뒤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불신자들은 밤에 속겠어요. 불신자들은 어둠에 속겠어요. 바울의 다른 거래는 뭐라고 그래요?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고. 악을 해 가는 자들도 밤에 악을 해 간다고 그랬잖아요. 불신자들은 어둠에 속겠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진정한 신자들은 어둠에 속하지 않았어요. 빛에 속겠어요. 낮에 속겠어요. 빛의 아들들이에요. 낮의 아들들이에요. 믿습니까? 죄를 짓고 사는 게 아니라 빛의 열매는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이라 바울이 말한 것처럼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낮에와 같이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단정행하면서 살아갑니다. 불신자하고 다른 종류의 사람이에요. 불신자들이 왜 심판을 받습니까?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죄 가운데 사는 죄인이고 죄 가운데 죽기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자들은 그들과 다른 존재. 이것이 예수님의 죄림이 우리에게 도적같이 임할 수 없는 이유다. 그러면 이게 시기를 알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거하고 관련된 문제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죄림이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그 문제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해석을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2절에 도둑같이가 불시에 예기치 않은 시간에 그런 의미라고 해서 4절까지도 도둑같이 이걸 불시에 예기치 않게 그런 의미를 사용해서 불신자는 그 시기를 모르지만 우리는 그 시기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시안보 정말론에 빠지고 그래서 유사 시안보 정말론에 미혹이 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의미다. 앞에는 시기를 알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지만 뒤에는 그날이 우리에게 구원의 한 달이 될 것이냐 멸망의 한 달이 될 것이냐 그날은 우리에게 멸망의 한 달이 되지 않는다. 그걸 말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시기를 알 수 있다는 것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고 결국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죄림의 시기를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림의 시기에 대해서 관심을 꺼야 됩니다. 죄림의 시기에 대해서 관심을 꺼요. 그냥 예수님의 죄림을 임박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림을 철저히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죄림이 앞으로 10년밖에 안 남았다. 그것도 위험해. 그 목사도 위험한 목사야. 10년 금방 지나갑니다. 10년 금방 지나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안 오신 예수님이 10년 내내 올 거라는 건 보통 신령한 게 아니야. 아니면 바울보다 더 신령해야 돼. 바울은 할 말이 없대. 할 말이. 천국 올라갔다 오고 신령한 말을 다 들어서도 바울은 떼와 시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죄림의 시기에 대해서는 자기는 노코먼트야. 할 말이 없대. 나는 말. 할 말이 없다. 나는 아는 게 없다. 성경 제자들이 다 그랬는데 갑자기 이천 년 후에 어떤 목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죄림이 10년 뒤에 온다. 1년 뒤에 온다. 그거 여러분 잘못된 사람입니다. 잘못된 사람. 그런 말은 아예 듣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간증들은 아예 듣지도 마세요. 토마스 주남도 자기가 예수님이 언제 올 거라고 다 틀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입신을 별로 신뢰를 안 하는데 그가 입신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는 거 다 틀렸잖아요. 이루어진 게 뭐가 있어. 그냥 다 틀렸어요. 그거 그냥 죽었어요. 나이 들어서. 예수님이 올 거라고 생각한 연도에 예수님 안 오시고 자기가 뭐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뭐라고 하는데 이루어지는 거 한 개도 없고 없고 신앙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도 말씀에서 해야 되더라고요. 말씀밖에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말씀밖에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말씀에 닫힐 내리고 말씀에께서 신앙 생활을 말씀에 입각해서 신앙 생활을 해야지. 이런데 저런데 흔들리면 안 돼요. 간증은 꼭 성경적인 간증일 때에만 은혜를 받는 거고 성경적이 아니다 싶으면 예수님을 만났다든지 난 진짜 사람들하고 그러고 모르고 싶어. 천사가 나타나면 너 소속이 어디냐. 예수님이 나타나면 무조건 무릎 꿇으면 안 돼. 아무데나 무릎 꿇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인지 누군지 어떻게 알고 그냥 무릎 꿇고 그래.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오시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래야 돼. 그럼 가짜들은 대부분 떠나간다고. 이건 다 예수님하고 받아들이면 안 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대적을 해야 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영의의 세계를 단순하게 생각해요. 예수님 나타나면 다 예수님인 줄 알고 날개 달리고 나타나면 천사인 줄 알고 가브리엘이다. 나는 가브리엘이다. 그럼 가브리엘인 줄 알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으로 분별하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말씀의 기초에서 분별하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 말씀의 의미를 도둑같이라는 말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시안보종말론 유사시안보종말론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데 속지 않는 여러분들 쓰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보겠습니다. 주의 날은 신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인데 종말론을 통해 두려움만 저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주의 날 예수님이 제림하는 날은 신자들에게 구원의 날이에요.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런데 종말론을 가르치면서 자꾸 두려움만 심어져. 그것도 아주 심각한 두려움만 자꾸 무서운 얘기만 하고 자꾸 두려움만 심어져.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둑같이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기억이 될 것이 있어요. 그거는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멸망의 대상이 너희가 아니라 그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대살로니카 전서 5장 1절로 3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형제들아 형제들은 누구예요? 너희죠.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형제들이에요. 그걸 얘기를 하다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 그걸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안다. 들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들었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너희가 아니라 바뀌어요. 그렇죠? 그들이 너희가 아니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리니 멸망이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그러면서 준비하지 않는 자들에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과 같이 호련히 멸망이며 하고 그들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이런 사설을 안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두려워해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동일한 본문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인 거예요. 동일한 본문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의 말씀이고 복된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불신자들에게는 그날이 멸망의 날이지만 신자들에게는 그날이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그날이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고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날이고 여러분 그날이 구원의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8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면서 구원을 소망해라. 구원을 기대해라. 구원을 바라봐라.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자. 그렇게 말한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어요.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심판자를 기다린 게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의 구원자를 기다린 거예요. 자기의 구원을 완성시켜주실 구원자를 기다린 거예요. 빌리퍼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산다.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오늘날 오실 것이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기다리며 산다. 이걸 바울이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합니다. 의의의 소망 무슨 복스러운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바울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성자들은 대부분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기도서 2장 13절에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우리 때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하셨으니 복스러운 소망 우리의 구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날 그걸 기다리는 거 근데 기다리게 하셨다. 불신자들은 그걸 안 기다려 우리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전회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복스러운 소망을 갖게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며 삽니다. 그날을 준비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며 삽니다. 그래서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런 거예요.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과 재림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재림과 그때 이루어질 구원 그때 완성될 구원 그때 이루어질 몸의 구석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죄의 유혹될 가능성 자체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는 구원 완성될 구원 믿습니까?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런 구원을 주는 구원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물론 명목상의 신자에게는 이게 해당되지 않아요. 외식자들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지금 바울은 진실한 신자들에게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핏박을 받으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바울이 떠나가서도 쓴뿌리 같지 않고 바울을 만나기로는 하고 말씀을 듣기로는 진실한 신자들 아닙니까? 이 진실한 신자들이 대상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진실한 신자들이 그 대상인데 이들은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론을 가르치면서 자꾸 두려움만 심어지는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떨 필요가 없어요. 히브리스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말한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왜요? 목적이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 나스리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스리라 첫 번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태워 초림이죠. 그런데 두 번째 오십니다. 재림이죠. 그런데 왜 오시느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은 여기서 또 함정에 빠져요. 다음 시간에 다룰 건데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말이 너무 무서워 죄와 상관이 없어야 된대요.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스리라 이러니까 아 휴가 되긴 그걸렀다. 죄와 상관이 없어야 되니까 완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성격을 똑바로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드럼풍으로 알듯이 성격을 하면 안 돼요. 죄와 상관없이는 믿는 자를 수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수식하는 겁니다. 원문을 제대로 분석해 보면 죄와 상관없이는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죄와 상관없이 오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죄와 상관이시이 왔어요. 세상죄를 짊어지고 대속죄물이 되기 위해서 죄와 상관이시이 왔어요. 예수님이 두 번째는 다시 죄 지기 위해 죄를 짊어지게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죄와 상관없이 오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신자는 여기서 진작한 신자는 주님을 바라는 자 주님을 바라는 자 요한이 게시록의 게시록을 다 받고 마지막에 무섭다. 버림받을까봐 무섭다. 남겨질까봐 무섭다. 주님 시간 좀 주세요. 일찍 오시면 안 됩니다. 가능한 늦게 오셔야 되면 그야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바울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주의 매력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런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이게 알곡들이에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교회 다인 사람 전부는 아니에요. 주의 나타심.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늦게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내가 속히 가리라. 그러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겠습니까? 땀모.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진정한 신자들은 여러분 재림을 위해서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재림을 위해서 무주별난 특별한 준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진정한 신자가 되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을 갖는 것. 참된 회개를 하고 믿고 거듭나고 거룩을 추구하며 살면 되는 것이지. 완전해야 천국 들림 받는 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잘못된 이론입니다. 성경과 다르니까. 성경을 똑바로 보세요. 고려대전서 15장이 종말정이잖아요. 부활장 부활에 관한 거 그러니까 누가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해요. 소위 말해서 말을 받고 말하면 누가 들림을 받고 누가 휴거를 합니까?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주께서 임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주께서 임할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에게 붙은 자가 그게 완전한 자입니까? 아니죠. 매미죠. 영적인 매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그렇죠? 예수님을 회개하고 믿고 의지해서 예수님께 접붙임 된 사람들. 그래서 다른 열매를 맺지만 분명히 그들의 열매를 아니라고 다른 열매를 맺지만 30배, 60배, 100배 30배 맺는 사람도 들림 받는 사람이오. 60배 열매 맺는 사람도 들림 받는 사람이오. 100배 열매 맺는 사람도 들림 받는 사람이지 100배 맺는 사람만 들림 받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휴거에 대한 가르침임들을 보면 개시들이 영 개시를 받았다는데 그래서 내가 소속을 묻고 싶다는 거예요. 그 천사들 그 사람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이 너희 소속이 어딘데 자꾸 어떤 소리 하느냐 소속이 어딘데 자꾸 율법적인 소리를 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절망하는 절망시키는 소리를 하고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만 만드는 그러니까 그런 입신간자들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것들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어떤 사람이 시국할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성경과 다르게 무슨 하나님이 지금 와가지고 갑자기 새로운 조건들을 요구하겠느냐 어떤 성도가 나한테 요새 몇 번 메일을 보냈어요. 변 목사님 변 목사님이 아니면 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휴거의 자격은 영화입니다. 영화된 자 외에는 휴거가 못됩니다. 목사님이 이것을 외치셔야 됩니다. 니나 외쳐라. 니나 헛은 소리 하지 말고 너희는 성경에 무식해가지고 쓸데없는 게시들 받고 속아나갈지 모르지만 이런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성경이 어디 휴거의 조건이 영화라고 나오느냐 네가 무슨 예수님도 아니고 네가 무슨 종교를 새로 만들 것도 아니고 성경 그대로 믿고 성경 그대로 가르치고 성경에 딱 맞는 게시만 바라드려야지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에게 붙은 자 그에게 붙은 자 붙었다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붙었다 로마서 11장에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았다 그죠?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았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 진짜 예수님의 인구가 고조를 모셔드린 자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정하며 사는 자 그러나 거기는 어린아이도 있는 거고 청년도 있는 거고 부모들도 있는 거고 영적인 성장의 수준은 다르지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 그래서 진실하게 신앙은 이런 사람들은 다 휴거가 되는 거지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다 데려가는 거지 그의 무슨 휴거가 여러분 구원이지 일종의 구원 몸의 것은 구원이지 휴거가 무슨 상급 주는 게 아니거든요 휴거가 그러니까 무슨 굉장한 조건 같은 사람만 데려가는 게 원래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사방에서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데려가는 게 휴거지 그런데 거기에 휴거의 조건들이 성경보다 까다로워지는 거 이런 거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런 간증들 많죠 그렇죠? 그런 거 소속이 불분명한 천사들이 온 거야 그건 예수님이라도 물어봐야 돼요 어디서 온 예수님이십니까? 어디서 오신 예수님인데? 소속이 어디십니까? 혹시 저 지옥에서 예수 흉내내라고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낮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날이 언제 오든지 어둠에 속한 자들처럼 벌벌 떨 필요가 없어요 그날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완성의 날이지 그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김세윤 교수님이 참 잘 지적했어요 김세윤 교수님이 대사님과를 강요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주의 재림이 언제인가 하는 것을 수치로 개선하면서 두려움에 떠는 것은 바울이 가르친 의도와 정반대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주의 날이 언제인가 수치로 개선한다는 것은 예수님 재림 날짜를 정하는 것 말이에요 언제 오신다? 1년밖에 안 남았다? 3년 안에 오신다? 종말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두려움에 떠는 것은 바울이 지금 이 종말론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르친 의도하고 이건 정반대다 바울은 무조건 두려워하고 호들갑달라고 이걸 가르친 게 아니다 대사님과 후서 2장 1절과 2절에 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 때의 강림하신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영으로나 입신했다 천사가 나타났다 환상을 받다 무슨 개세받았다 이게 영으로나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재림, 휴거 이런 걸 얘기를 들으면서 쉽게 마음이 동심하면 안 된다 그리고 두려움에 빠져서도 안 된다 왜 그들은 형제들이니까? 왜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이니까? 믿습니까? 낮의 아들들이고 피치의 아들들이니까?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의 예상을 깨고 우리가 그날이 가까웠다고 심각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굉장히 좀 파격적이죠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이 있죠 물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처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 비정상이에요 제 가운데 살면서도 외식하면서도 변화가 안 됐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자기는 당연히 휴거될 거라고 생각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거 비정상이죠 그러나 항상 두려워하는 것도 비정상적인 것 항상 두려워하는 것 항상 두려워하는 것 두려움에 쫓기듯이 항상 신앙생활하는 것 그거 잘못된 것이에요 극단에 빠진 것입니다 바울이 분명히 두려워했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보험을 전파한 뒤에 나는 돈이여 버림이 될까 봐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분명히 두려워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이 항상 두려워했을까요? 그러면 바울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죄인이에요 바울이 항상 두려워했을까요? 개시롱 21장 8절에 보면 누가 지옥간다고 하셨어요? 첫 번째 두려워하는 자들 지옥간다 바울이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까요? 바울이 항상 두려움에 떨었다면 죄를 끊지 못해서 그랬을 거예요 육으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제림 생각하면 두렵고 휴거 생각하면 버림받을까 봐 두렵고 그랬을 거예요 바울은 항상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두려워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저는 바울이 때때로는 바울도 사람이니까 그도 영적인 상태가 좋을 때도 있고 좀 나쁠 때도 있었겠죠? 죄의 유혹을 받을 때도 있었겠죠? 그가 완벽한 삶을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렸을 때는 습관적인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죄를 지을 때도 있었겠죠? 그랬을 때에는 감정적으로도 두려움이 생겼을 것입니다 자기가 타락할까 봐 자기가 버림받을까 봐 멸방받을까 봐 감정적인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말한 두려움은 대부분은 지식적인 전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리를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한방공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이 휴거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기를 돌아보고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었다고 생각해요 바울은 대부분의 순간들은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마음의 기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영적인 즐거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옥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그리고 감옥 속에서도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건변한 것처럼 바울은 대부분은 두려움에 떨면서 산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가지고 평화를 가지고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마음의 천국을 누리면서 장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을 것이에요 그건 성경에 수많은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구원에 확신을 갖고 살았어요 로마서 8장 33절에서 39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제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시도 예수시니 그러나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시도 예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건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바울은 안절부절하고 두려워하고 불안정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동심하고 시동심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시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런 승리를 확신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평안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과 바르게 알고 두려워해야 돼요 죄를 해결하기 전에는 죽을 만큼 두려워해야 됩니다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습관적인 일정을 끊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름으로 모셔야 됩니다 거룩을 치고 해야 됩니다 이기심, 자기주의심적인 걸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맨날 두려워하고 있으면 그 사람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 잘못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라 회개하면 천국이 그 속에 들어와 있게 돼 있는데 두려워 벌벌 떠는 게 천국이냐? 그거 아니거든요 회개를 똑바로 안 했으니까 두려움이 있는 것이지 믿습니까? 맨 처음에 복음을 듣고 진리를 듣고 두려워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다음에 신앙 생활하면서도 바울이 두려워하미로다 말하는 것처럼 진리의 입각에서 버린 바스도 있으므로 자기 그래서 자기 몸을 쳐서 복지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면서 그런 두려움을 갖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그런 두려움은 비정상책인 거예요 그냥 재림, 그냥 말세의 징조, 무슨 육육료 그러면서 완전하지 않으면 들림받지 못할 것처럼 안달하면서 하는 거 이거는 정상적인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변질된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이 되시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분별이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건 여러분 건전하고 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상한 사이트들 주님이 오는 발자국 소리 그게 주님이 오는 발자국인지 마귀가 오는 발자국 소리인지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쓸데없이 주님이 오는 발자국 소리니 이런데 들어가지 말고 그냥 유행하는 입신간증 이런 거 듣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건전하고 좋은 간증은 교회에서 책도 팔고 강사들도 불러서 간증도 간증도 시키고 이러잖아요 아무거나 분별 없이 입신간증 그냥 덥석덥석 그냥 듣고 아 뭐 정말 세미나다 뭐다 해서 그런데 미혹되어 가지고 나한테 편지 써가지고 베리칩이 666이 맞는데 목사님 이걸 전하셔야 됩니다 이러지지 말라는 거예요 베리칩이 666인데 아 목사님 이걸 왜 치셔야 된대 정신나간 들떨어진 소리지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날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처럼 짐승의 피어 666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짐승의 피어 666도 우리가 분별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 666표라는 것은 무슨 베리칩이 이런 게 아니고 그 666표라는 것은 때가 됐을 때 우상 숭비하고 같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우상에게 절하라는 건데 우상에게 절하고 표를 받으라는 건데 그게 분별이고 뭐 있어요 우상은 절하면 안 되는 건데 그렇지 무슨 지금 무슨 표를 받는 게 666 말같이도 않은 소리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을 모르고 도덕을 모르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모르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무식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무슨 표받았다고 지옥 보내고 이러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그 편지 아니지도 모르는데 그냥 표받았다고 넌 지옥이고 무슨 장난 놉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예요 시편에 난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 공의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내고 공의롭게 심판한 거예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사정제 17장인가?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공의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류 중인지 아닌지 알지도 못했는데 베리 씨 받았다고 지옥 가고 뭐 받아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고 초점이 잘못될 거예요 그런데 왜 관심을 갖습니까? 그거는 나중에 때가 되면 멀쩍 짐승의 표가 나타나기 전에 적그리시도가 나타나야지 성경에 의하면 그렇죠? 그게 적그리시도가 주는 거지 적그리시도가 정권을 자꾸 주는 거잖아요 적그리시도가 정권을 갖고 자기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우상에 경배하라고 요구하면서 표를 주는 게 적그리시도도 안 나타났고 적그리시도가 정권을 잡고 있지도 않고 적그리시도가 사람을 먹벼어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없는 지금 갑자기 666, 666 이게 뭔 짓이냐고 성경이나 열심히 보고 보지 성경이나 열심히 보고 여기도 지금 몇몇 사람은 666님을 포카칩인지 베리칩인지 알았던 사람이 있을지 모르고 목사님이 말해도 그게 맞는데 이러다가 지금 눈이 열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오 그렇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1부 예배 때 시안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시안한 얘기 안 하고 맞을까요? 나 여사는 이제 설교 길게 안 하려고 그래요 바보 같은 시더라고요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목도 불편한데 열심히 길을 수 없어서 설교 길다고 교회 떠나가는데 근데 뭐 하려고 하세요? 이게 뭔 짓인가 이게 간단하게 핵심 가지고 설교 준비하고 설교 재미나게 딱 하고 재미나게 다 와서 설교 듣고 은혜 받고 회귀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같이 잘해야지 이제 길게 안 해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 당장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그게요 틀린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 오늘 안 옵니다 12시 밤 12시까지 기다려봐요 여러분들께서 예수님한테 전화오면 예수님 전화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제네 말씀 나 때려 죽여버려요 절대 오늘 안 오십니다 예수님 내일 오느냐 내일 절대 안 오십니다 바쁩니다 예수님 다음 주에 오느냐 내가 장담하는데 다음 주에 절대 안 옵니다 예수님 다음 달에 오느냐 절대 안 옵니다 절대 안 옵니다 죽어도 안 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이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시간대 이 성경을 하나만 알고 둘을 몰라서 맨 정말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런 공포심을 막 심어주는 거야 오늘 올지도 모르고 내일 오면 당장 어떻게 되느냐 내일 안 와 한 달 전에도 안 오시고 시안부 정말로 그러니 1990이냐 10월 28일인가 예수님 온다 그래서 신옷 입고 그 사람들 할 때 나는 놀러 다녔어요 기도 아무것도 안 했어 오늘 절대 안 올 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놀러 다녔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성경에는요 이게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완전한 것이고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완전한 하나님의 게시가 성경이고 믿습니까 성경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내가 다음 시간에 그 얘기를 할 건데 맛보기로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읽었잖아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울이 아무 때나 올 수 있는 게 아니래잖아 예수님이 생각지 못한 때 불시에 오는 것은 이런 성경의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의 얘기지 당장 내일 올 수 있고 다음 주에 올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이건 다음 주에 할 수 있겠는데 양은 대세김질을 자꾸 해야 되니까 이번 데도 듣고 다음 주에는 더 자세히 설명하니까 듣고 시동심하거나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 그리고 먼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먼저 이런 일이 있고 그러면서 예언을 하잖아 예수님 재림전에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니까 불법의 아들이 나타난다 안 나타났잖아 불법의 아들은 저 그리스도를 말해 누가 저 그리스도야 알아요? 여러분 저 그리스도는 세계를 개피한 사람인데 누가 저 그리스도야 여러분 알아요? 안 나타났잖아 얘도 안 나타났데 예수님이 왜 오셔 갑자기 그리고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도 예수님은 안 오셔요 저 그리스도 좀 해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미난 게 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도 나타나도 예수님이 딱 죽이고 끝나면 뭐 하려고 나타났더라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이 말했잖아요 저는 대저가는 자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라 성전이 지워져야 돼 성전이 성전이 안 지워졌잖아요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이 안 지워진 거 아세요? 예수님이 재림하려고 하면 몇 가지 조건이 뭔지 충족이 돼야 돼 사도 바울에 의하면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왈 몇 가지 종전 몇 가지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게 있어 그게 저 그리스도가 출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되고 건설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거기에 저 그리스도가 앉아야 돼 거기에 저 그리스도가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의하면 사도 바울에 의하면 그런데 정말로 나는 사람들이 무슨 천사가 나타났다나 예수님이 나타났다나 천국을 갔다 왔더나 지옥을 갔다 왔더나 그러면서 성경과 다르게 막 1년 뒤에 한 달만 한 달도 안 남은 것처럼 또 이제 날짜 말하면 이당이라 그러니까 그 말은 안 돼도 그냥 무서운 얘기들 하면서 고금방 울고 하는 얘기예요 다 속은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약장사하는 것처럼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 가지고 분별하고 말씀이 굳게 서서 그렇게 신앙생활해야지 믿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도 뭘 알고 배워야지 당장 내일 예수님하고 다음 달에 이런 거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다 예수님 재림 전에 성경 이런 이런 년들이 먼저 성취되고 그 다음에 어느 때 올지 우리는 모른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어느 때 불씨 올지 모른다 그런데 그날은 비밀이다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만 그날 틀림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는 깨어있어야 된다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된다 이게 권전한 종말론이지 종말론이 그렇게 가야지 성경에 깨어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건 완전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신한다는 게 그건 완전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이 말했다는 것도 성경에 나오는 거 말고 간증들에 나오는 입신간증에 나오는 예수님이 말했다는 것도 다 분별해야 되고 천사가 말했다는 것도 분별해야 되고 개시도 다 분별해서 성경적인 말씀만 바라드리고 성경적인 개시만 바라드리고 말씀이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겠는데 사도바울이 항상 두려워했던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두려워한다 그건 잘못된 사람이에요 영적 상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두려워하는 거예요 귀신들도 믿고 떠나니라 야구부가 그랬잖아요 귀신들도 믿어 다 믿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라는 거 다 믿어 그런데 떨어 자기들의 상태가 아깝다 이걸 믿는데 이 가짜면 좋겠는데 심판이 분명히 있는데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는데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심판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떨어 이게 신자의 믿음하고 다른 거예요 믿고 난 다음에 두려워하기만 한다 지옥 때문에 두렵고 심판 때문에 두렵고 재림 때문에 두렵고 뭐 슈거 때문에 두렵고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야 귀신들은 믿고 떨지만 그죠 신자는 어때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습니까 귀신들이 믿는 거하고 구원받은 신자가 믿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귀신들은 진리를 알고 믿기 때문에 떨고 신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2사 66장에 나오잖아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며 하나님 말씀 때문에 떠는 자 이게 참된 신자로 나오잖아 그거로 시작을 하는 거지 그거를 시작을 하고 기쁨이 오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바울이 두려워한 것처럼 이렇게 평생에 걸쳐서 어느 정도로 나타나는 거지 기쁨이 없고 평화가 없고 즐거움이 없고 천국이 없고 그냥 두려워하기만 하는 거 이거는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믿습니까 이건 기독교 신앙이야 근데 이런 종말론에 치우친 사람들을 보면 그런 두려움들을 갖고 있다 마치 귀신이 갖고 있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그런 두려움들을 자꾸 저장한다 그래서 내가 이게 바른 게 아니다 이런 게 바른 게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항상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고 바울처럼 평화를 누리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를 확신하면서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지 그건 우리가 아니라 상태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상태에서 두려움이 오기도 하고 그 상태에서 평화가 오기도 하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누구 말씀에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였느니라 믿습니까 그건 상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정하고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믿습니까 용서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요한이 말했잖아요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죠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평강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확신이 오는 거예요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올바른 기독교인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올바른 기독교고 올바른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거는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상태에서 그냥 두려움이 나오기도 하고 내 상태에서 내 상태에서 기쁨이 나옵니다 확신과 소망과 평안이 나오기도 하고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에요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에요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에요 지금 바뀔 수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세원약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7분 이상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매주일마다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또 성경적인 정말론을 배우게 하시고 정말론의 양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은혜를 부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 강림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론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한편으로 과도하게 정말론에 심취하여 염세주의적이 되지 않도록 은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고합니다 사도 바울이나 성경 제자들처럼 우리들 또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소서 비질리에 미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재림이 가까웠다고 호들갑 떤다고 재림 준비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소서 어느 날 일부 목회자나 성도들이 성경에 올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하여 시안부 정말론에 빠지고 유사 시안부 정말론에 빠져 그릇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성경적인 정말론으로 돌아와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끄게 하시고 신앙의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세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어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의의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말세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려 기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언약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의 고든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법이 성행하므로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사랑이 식어져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처음 사랑이 식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처음 사랑 가운데 그 감격과 기쁨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시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열정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분을 우리 심령의 차단에 불붙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변화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의 불이한 삶을 고치고 싶습니다 주님 성령을 물붙듯이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날의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아름다운 주의 신부로 서기를 원합니다 깨어 신부단장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날이 우리에게 열망의 날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되기를 원하고 그날이 우리에게 칭찬받는 날이 되기를 원하고 그날이 우리에게 위로의 날이 되기를 원하고 그날이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변대를 베풀어 주소서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어있어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의를 행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므로 주와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안락함으로 인해 거짓된 안정감에 솟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적인 평안함 때문에 거짓된 안정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죄를 해기하지 않는 한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는 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안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의리를 행하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안정감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복스러운 소망 영광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안성시켜 주실 그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의 소망의 소모를 쓰게 되기를 응원합니다 그 구원의 소망의 주부를 쓰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대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목자를 주셔서 참된 도금의 도금질 얘기를 걸어가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선포된 이 성격적인 도금진리가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진리에 속아서 유사한 시안부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 시안부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을 깨우치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세속에 물들어 정말론에 무관심한 다수의 신자들을 깨울 수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이 사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오 주님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꼭 존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워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의 생각할 때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종말에 관한 많은 오해 중에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분별하고 바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점점 가까워 보이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바울이 말한 표현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바울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왜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얘기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음이니라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재림 날짜는 아버지만 알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의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안부 정말론의 미혹이 되고 유사 시안부 정말론의 미혹이 되고 묵시적으로 암시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1년 정도도 단지 몇 년 정도도 안 남았다고 가르치는 그런 입신간증이나 정말론 안하는 사람들의 책이나 강의의 미혹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아버지 분명하게 분별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자이신데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고 올바른 신전은 구원을 받은 것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바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멸망의 날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인데 얼마나 많은 종말론들이 신자들에게 이 복스러운 소망을 심어주고 아멘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두려움만 끊임없이 병적인 두려움만 심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된 게시들을 받고 미혹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이런 잘못된 게시들의 간증들에 미혹되는 신자들이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 모든 사람들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말씀이 굳게 서서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르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동해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소망이 오는 것입니다 승리의 의식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항상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귀신들도 믿고 떠는 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믿기는 믿지만 평강이 없는 믿기는 믿지만 즐거움과 기쁨이 없고 확신이 없는 그저 두렵고 떠는 것만 있는 이런 가짜 믿음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했던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바울처럼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태에서 두려움이 올라오고 우리의 상태에서 소망과 평강과 기쁨이 올라옵니다 회개하고 바른 상태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바른 믿음을 통해서 바른 상태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거룩을 추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바른 상태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늘 기쁨이 샘솟듯이 올라오는 평강이 넘치는 확신이 넘치는 담대함이 있는 성도들 복 있는 사람들 진짜 복 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가르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어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또한 임하는 천국을 포함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은 천국을 단순히 들어가기 원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천국이 임한 사람입니다 그 마음으로 영으로 천국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해 주셔서 이런 진짜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복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의무를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11조 감성금, 건축원금 각종 예물을 주합해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재물어들 능력을 주시옵소서 재물어들 능력이 성도들의 양손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정성껏 심은 대로 풍성하게 거듭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로 올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꾸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 속에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태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축만 주셔서 겉사람은 나이 먹고 점점 후피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소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소서 말씀드릴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소서 수시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든 자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고쳐 주시옵소서 질병을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통에서 자육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니 고루간지를 맞이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살아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가족과 자녀와 사업위에 몸댕계와 서울시민과 북녘당에 굶들인 동포들위에 이스라엘과 열방들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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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